이 월드맵 다 채워야 되잖아 이제 씨드의 은신처 아 위치는 같네요? 응? 나중에 은신처 이거 습격당하고 위치를 바꾼 줄 알았는데 그대로였네? 월드맵상의 위치는 그대로야 바람의 대륙 중앙부 흙의 일대쪽 그래도 그곳은 가족들도 없다는 뜻이네 마지막 곳에 누군가가 오지 않을테니까 그렇겠네 사람들이 굳이 오지도 않을테니까 씨드 머리 잘 썼네 야 근데 우리 통성명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냐? 얘는 내 이름 아는데 나는 얘 이름 아직 모르는 상태인거잖아 아닌가 아까 했나 내가 놓쳤나? 아닌가 아까 했나 내가 놓쳤나?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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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미넌스 내가 너의 의미가 없을 때 그리스마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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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굿즈 그리스마스 그리스마스 뭐 난 카렌을 걱정하지 마 그리스마스 그리스마스 모든 그리스마스 이 쪽에 가장 큰 혜연 그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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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때는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좀 빨리 진행하고 싶었어가지고 왜냐면 나는 직장인이라 진행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2회차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런 제작진의 인터뷰를 듣다보니까 흐음 아 2회차를 해보고 싶은데 그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2회차를 해보고 싶은데 아씨 약간 요런 느낌이었지 흐음 블랙손이 형 우리 나중에 친해집니다 기억해 두세요 블랙손이 형 아무튼 그래가지고 1회차를 더 그렇게 정신나간 놈마냥 달린거지 그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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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제대로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물론 하다가 때려칠 수도 있겠죠 맘에 안들면 나 근데 지금 챌린지 난이도 맞지? 이 상태에서는 뭐 못 바꾼다고 들었거든? 그 설명에 그렇게 돼있더라고 설명에 그렇게 돼있더라고 근데 애초에 난이도로 바꾸는게 있었어? 흫 흫 모르겠네 아 저장해보면 알겠네 뭐 지금은 저장할 때 아니니까 근데 아직 시드랑 대화를 하기 전이라 뭐 대화라던가 할 수 있는게 딱히 없네 일단은 시드의 방으로 갑시다 시드의 방 일로 가야돼 어차피 2부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2루트로 다녀야 되니까 어떤 장치인데 어떤 장치인데 어떤 장치인지 뭐 뭐 뭐 아 진짜 아, 빈컨만 준거 맞지? 아니, 안에 뭐 있는 줄 알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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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녀의 목을 죽여? 그녀의 목을 죽여? 왜? 아무것도 없지?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목을 죽여야 할 거 같았을까? 내가 말할 것 같았을까? 내가 말할 것 같았을까? 그는 그녀의 목적인 것 같았을까? 물론 그녀의 목적은 지급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농구에 있는 곳에 살고있어 그래서 동굴에서 산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브랜디가 한쪽의 수술과 다른의 수술이 필요한 이유 너, 클라이브, 뭐해? 너, 우리 함께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인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얘도 노예였으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겠구나 아 이 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피해가 나만을 들었습니다. 주로 누워지지 못한 기술을 먹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기술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맞습니다. 이 엠파이터가 아닌 지지압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내 최고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스카웃이 그 곳곳에서 포장한 월급무를 제거한 적 밀키던 곳에 있었던 곳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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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분명히 말해? 우리 그들은 뭐 물어봐야 해? 이곳에 적 내용은 내가 널 함께 만드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감아돼서 함께 하게 되는거지 그럼 여기도 연락용 부엉이를 쓰네 클라이브 아빠도 그랬었는데 즐거워 밑에 올라가고 빠져나가게 제 생각에는 가루다 만나기 훨씬 전에 갈아 끼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미 쌍브레이크 황국군 병사 거미 325라는걸 알게 됐으니 이런건 조금 넘깁시다 이런식으로 카론이랑 블랙선 즈음. 두 번째 생각에도 인건 블랙선을 처음을 뵙을 볼까? 블랙셀 사랑? 그럼 4셔리즈까지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이거가 보다는거에요! 블랙선을 받아도록 안내하지 않으니 켄닛의 의미도叫 너는 블랙톤인가요? 내가 말하지 않나요? 내가 말하지 않나요? 너는 형님이잖아 일수리라도 받고 좀 친해집시다 형님 형은 모르지만 난 안다니까 우리 나중에 친해져 ㅇㅂ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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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번 볼게요 나름 1회차 최강무기입니다 최강 방어구랑 어? 아니 그 플러스 2위에 강화가 있었어? 2회차에서 생기는구나 어 너는 아무것도 원해 ㅇㅇㅇ ㅇㅇ ㅇㅇ 그 아까 마테리얼 먹은거 있거든요 ㅇㅇ 아 알테마요폰 아 그냥 풀려있구나 레시피가 필요한게 아니네 공이 700이야? 근데 필요소재 보면은 칼 두개로 되어있는데 하나는 전설급이고 하나는 신화급인거 같거든? 그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거에요 지금 빨간색이 신화급인거 같은데 어쨌든 다른 장비들을 계속 만들어야겠네 브로드소드 4는 340밖에 안되네 아쉽 아직은 갈아 낄대가 아닌거 같다 이건 HP가 조금 떨어지는데 얼어붙은 눈물 들어가네 전부다 아까 시바가 준거 아니 지리준거 어? 아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구나 근데 저 아이언 리스트 옆에 떠있는 저 아이콘은 뭐지? 뭐 약간 깨진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갈대가 아닌거 같긴 해요 350 조금만 더 진행하면 갈거 같긴 한데 야 덕분에 형이랑 얘기 잘했다 야 야 덕분에 형이랑 얘기 잘했다 야 어 이건 또 안넘어가네 X로 어 쟤 누구야 가분가 혹시? 가분가 혹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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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심부름 물 어딨는데 그치? 나도 자신을 له 얘네 다 베어런데요 표식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뭐? 프리디럴 배어로들 음 zw j wel tud 나 베어러에 대해 정의를 좀 보고 싶어 발리스 지하에서 노예로 취급받는 존재 아 베어러가 크리스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법을 발현할 수 있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나라에 의해 징수되며 식별을 위해 뺨에 각인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1회차 기준 때 머리로 인지하고 있었던 베어러라는 존재는 그냥 마법을 쓸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평범한 인간은 마법을 못 쓰고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그래서 평범한 인간들은 다 크리스탈 써서 마법 쓰잖아 어쨌든 긴 역사 동안 이것이 상식으로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베어러가 구제를 바라는 일은 없다 너무 오래 노예가 돼 있었다 이거네 흑의 일대에 있는 은신처 오케이 타려야? 제 친구가 필요해 제일도 못할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말 안 했잖아 흐읕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모시러 왔잖아요 선생님 흐흐흐흐흐흐흐 데리고 올 수가 없었다고요 흐흐흑 흑 흑 아... 다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검색해야 할 것 같아 제 작업이 그냥 잊지 않았다 아이 별말씀을요 빚지고는 못사는 사람들이구만 퀘스트 개방 오 이제 튜토리얼은 안생긴다 좋다 카론과 이야기한다 우리 할머니 생활 그녀는 시드옴을 한 밤에 따라서 그녀는... 그럼요 그래서... 뭐? 생활은... 다음날 그치? 왜 이럴까? 지금 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 그리고 그쪽으로 제거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참여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 쪽으로만 있잖아 이 장소가 골고루가 되어있어,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 도착할 필요가 필요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참 착해 오 여기서도 꽤 시간을 잡아먹는구나 컷신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컷신이 워낙 많아 안해요 어? 지금 보니까 이거 알테마 저거네? 트레이닝 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으흠 싸게 싸게 갈까 형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이거 서브캐가 두개나 생겼네? 일단 시드라는 남자 요런거 진행부터 합시다 아 월드맵에서 가면 되지? 뭐하니 나 어 아니다 지금 이게 녹화시간이 너무 애매하거든? 지금 저거를 밀면 저거 한 30분 걸려요 그때 컷신 제외하고 17분 정도였단 말이야 녹화시간이 서브캐를 하자 안되겠다 주방장 케네스 이게 혹시 그 악명높은 음식배달인가요? 이게 언젠... 아니 어디까진진 모르겠는데 한동안 대부분은 다 이딴식이라고 하더라고? 음식배달 겁나 많다고 좀... 그래서... 사람들이 말 많던데? 야 무슨 카레 같다 스튜인가? 나는 옛날에는 스튜을 먹어볼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진짜 잘만드는 스튜은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잘만드는 스튜은 진짜 맛있더라고 아 원래 갖다드리는게 아니었어요? 허허이 야 그거 다른 하나는... 아 위층이 있구나 뭐 이런데 혼자 있어 야 책 되게 크다 책 그래픽 디테일은 좀 구리네 야 식기 전에 먹었나 야 식기 전에 먹었나 야 식기 전에 먹었나 그냥 잠시만요 내가 상관이 없지 괜찮은데 당연히 당연히 마지막이야 케네스는 알겠지 스튜을 걷으면 맛없을텐데 아 왜 안되 다 끝났어 그들은 사무원이 아니라 사무원이 기다리지 않는다 정말 이 벽에 비해 이 벽에 비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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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웨어 우리는 더 이유가 이제 감사합니다 아 얘네들이 이거 시드한테 지령받았네 이런 식으로 애 좀 꼬셔보라고 지령받았네 어 다 보여지네 어 아직 튜토리얼이 있다고? 세상에 수호의 휘장 뭔데 어떤 느낌인데 수호의 휘장 내가 저거 못 먹었었어 이 섭캐를 해야만 나오는 거였구나 어쩐지 공 7짜리 밖에 없더라 아 엔딩 볼 때까지 방어력 올라가는 건 없더라 아 이 섭캐를 안해서 그런 거였네 조프루아 너는 뭐냐 목지를 구해와야 되는 건가요? 아 머리가 많이 까졌네 저런 해줘 해줘 머리가 많이 까졌잖아 네 당연히 네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이 섭캐를 해야될 아 어르신이셔? 아 이게 아니야? 이거야? 뭐야 이게? 뭐 직접 들고 옮기든가 그 정도 모션도 안 넣어? 나쁜 놈들 탈의한가? 아니구나 초반번 섭캐들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내가 좀 어쩌다보니까 의미있어보이는 섭캐들만 골라서 한거네 1회차 때 으흠 여기야 음 확인 비발암만 피할 수 있으면 됐지 지금 뭘 주실까요? 뭘 주실까요? 쾌버상에 돈은 없었거든? 그냥 재료 어 나 그러니깐 황금 전용 마테리얼 하나도 안 썼거든? 1회차 때 적금으로 쌓여있을거란 말이에요 얼마치 쌓여있는지 한번 볼까 막 한 백만원 되는거 아니야? 어? 이 게임이 RPG 요소가 너무 옅다보니까 막 굳이 뭘 돈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 황금 전용 아이템은 좀 따로 표시해주면 안되나? 잠깐만 표시해주나? 아 해주네 이렇게 어 얼마 안되는데? 고작 많이 쳐 막 아 일괄판매 있었네 황금 전용 아이템은 근데 진짜 얼마 안되는데? 아니 아 진짜 이거밖에 안된다고? 그래? 그럼 이제 여기서 파트 넘기고 저기 다음 메인캐로 갑시다